이제 내겐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순 없어요 이 소리를 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원준이! 성공! 다시는 최용만 씨하고 김미연 씨 무대입니다. 자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! 휴스 여름 안에서! 아 최영만 댄스 가나요 댄스? 춤도 같이 있어요. 체키라웃 최영만. 가사에 집중하세요. 하사에 집중해 주세요. 우선은 하사에 집중합니다. 하사에 집중합니다.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닷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1, 2, 3 하늘은 우리 양이 열려있어 꿈이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하나는 미소와 함께 서 있니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최영만 연습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최영만 씨가 흥이 많아요 춤을 참 잘 추네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뒤에 가볍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나 꿈꿔온 순간 우물 세상에 아니 그 뒷수 노래 그런 거 뒷수춤 이런 거 돼요? 이거 이것도 돼요? 그런 것도 돼요? 하나 둘 셋 넷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최영만 씨의 댄스 노래 감사드리고요 다시 원준이 씨와 나건필 씨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아서 그래 남자친구를 둘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랑 안 되는구나 여자는 비관을 했고 다시 사랑 함께 따른 맹세를 했대 이 여자야 둘 아 원래 액창곡 아니세요? 네 그냥 뭐 부르는 노래인데 네 끝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? 이 두 사람이 올라가야 돼? 네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했는데 노래를 세계에서 최영만 김미윤 결승 제출! 세 번째 대결 조재윤 최준영 대 구지성 유성은 자 이번 대결 먼저 정말 개성 강한 두 배우입니다 우리 최준영 씨와 우리 최윤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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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의상이 굉장히 영하세요 네? 생긴 것도 좀 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? 아니 동안이지 동안은 동안이에요 찢어지고 막 색깔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영하게 입으셨어요 네 조정천국 오랜만에 나오니까 좀 지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조재윤 씨 아 우리 두 촬영 처음이신데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재윤입니다 네 아유 조정천국 처음 나오니까 떨려가지고요 긴장하셨네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따 사람과 딸이 울어서 네? 지는 온몸이 땀샘이냐고 걱정하지 마셔 네 내 방구다 누룽짐